네 혼자 시간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료한 시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오늘 눈여겨봐야 될 주제는 보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권희 부장,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재미가 없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재미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고요.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움직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보다는 반도체 칩 쪽에서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력, 송전, 전선주들이 강했어요. 과연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도 될 만한 주제인지 두 분과 함께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없던 뉴스가 생긴 건 별로 없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율주행차, 반도체 칩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원래 올해 연말쯤에는 레벨 3단계에 대한 자율주행이 나와야 되는 건데 물론 다 지연됐습니다. 벤츠도 내년 초에 그리고 지구공도 원래 올해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내년으로 조금 아직 미정이 된 상태.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들을 하나 둘씩 풀기 시작했고 11월 30일 날 테슬라의 사이버 트랙에 나오면서 하나 둘씩 레벨 3단계에 대한 수초점. 최근에는 레벨 3단계에 대한 로봇 택시까지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스트 기간이나 시행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를 출시할 거다라고 했는데 테슬라를 둘러싸고서는 뷰라고 해야 되나 분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 최근에 전기 자동차 판매 수요 둔화 여기에 초점을 주신 분들이 있고 아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도 있고 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도 공개를 하면 완전 뒤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테슬라의 앞으로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도 같이 좀 손잡고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을지요. 일단 테슬라를 차량 판매 대수 뭐 이런 걸로 이제 올가매면 자동차만 보시는 분이죠. 자동차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애플을 생각해 보시면 애플이 애플 지금 아이폰 15 몇 대 팔렸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보면 폰 팔아서 번 돈보다 앱에서 본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OS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테슬라 전략 자체는 어떻게 FSD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걸 패키징에서만 팔 생각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서 본인이 거기서 선점을 하는 형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 방식도 FSD 방식 자체가 다른 데서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자율주행을 먼저 이끌어가는 주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관련돼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대장이 이제 칩셋 미디어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내용은 AI 온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겠죠. 온 디바이스 AI가 부각이 됐는데 이 회사가 그럼 왜 가냐. 이 회사가 그런 걸 하는 회사에 코덱을 납품합니다. 코덱이요? 코덱이 뭐냐면 영상을 전자신호로 바꾸고 전자신호를 영상으로 바꾸고 이걸 상호 호환해 주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율주행에서. 카메라가 본 거를 데이터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보면 또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뭐 M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결국에는 우리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말단까지 오려면 데이터 센터랑 계속 주거니 바꿔니 해야 되는데 계속 주거니 바꿔니만 할 수는 없죠. 자체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반도체들이 또 필요하고 그런 반도체 특징은 또 전력도 좀 적어야 되고 저전력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주 반도체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만 엮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MPU 관련된 것 때문에 같이 엮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결국엔 자율주행도 나중에는 AI랑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장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 반도체 텔레칩스, 퓨런티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은 지금 시장 안에서 약간 전기차에 대한 관심, 흥미가 살짝 둔화됐잖아요. 성장이 꺾였다 이게 아니라 관심도가 주식시장에서 둔화됐는데 그 공백을 자율주행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어차피 차단지는 오정도 한 번은 상반기에 크게 올랐던 흐름이 있었지만 자율주행은 이제 초입단계, 이 기술이 물론 우리가 레벨2 단계는 시장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지만 레벨3 단계가 실제로 이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보통 2030년까지 이 레벨3 단계가 시장이 50% 차지한다고 일단 시장의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게 상경화가 됐을 때 그만큼 시장에서 얼마냐, 먹혀냐가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는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에 대한 우리 레벨3 단계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운전자 편의를 굉장히 크게 도와줄 수 있구나 물론 최근에 인데스 리포터에서도 나왔던 게 흔히 노인들 사고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인지가 되고 있고 실제 일본에서도 그런 대안 얘기를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3단계에 대한 중요성이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먹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주가가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보여줬던 전기차 관련주들의 시세가 자율주행세 쪽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상승한 날은 있지만 연속성 있게 꾸준히 거의 수집처럼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가 올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전력 관련주들도 눈에 띄게 올라주고 있어요. 한국전력은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의 상승폭은 좀 적지만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송전이라든가 전선 설비 관련주들도 올리고 있는데 이거 한국전력이 많이 빠져서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부각받는 겁니까? 한국전력은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전기로 인상? 요금 인상밖에 없죠 사실은. 산업용 전기 인상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고요. 가정용, 아니 산업용을 올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고 하는 송전망 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송전망 자체가 산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는 뭔가를 뺏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뺏기는 거긴 맞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주는 거면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민영화한다는 건 뭐냐면 초기 투자는 민간인이 하고 소유권은 한전한테 주고 한전이 그 요금을 내는 겁니다. 사용료를. 네. 그런 식으로.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둘 다 다 좋은 건가요? 저희한테는 안 좋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요? 네. 전기요금이 올라가겠죠. 한전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전도 움직이고 재룡전기와 같은 그런 중소용주들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갔던데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기 전에는 겨울철에 또 한파고 에너지 사용도 증가하니까 계절적 성수기로 엮여서 움직이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관심도 있는 와중에 오늘 말한 그 민영화 이야기까지 더해진다면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내달 초까지 테마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달 초까지요? 내달 초에 전력대책본부 발표를 하게 되면 물론 재룡산업이나 강명정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 현황에 따라서 향후에 매출 인식 여부나 아니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밸류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 움직일 수는 있죠. 아마 오늘 단기적으로 움직였지만 또 주말을 지나고 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런 밸류가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장주가 나오고 내달 초에 발표가 나게 되면 또 차익 시일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테마 주군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다 전선 관련주라든가 전력 관련주라든가 자유주행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톤보다는 긍정적인 톤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어떤 테마를 선택했을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 보시죠. 이권희 부장님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아닌 전력주를 선택하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자율주행 관련주를 골랐습니다. 각각 한 표씩 주셨어요. 이권희 부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죠. 표정이 내가 써는 답이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보시면 어떡해요. 이걸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둘 다 그럼 다 좋은 상황이죠. 좋은데 이제 둘 다 똑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할게 네가 저거 해라 이렇게 이렇게 또 미리 말을 맞추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둘 다 좋다고 하니까 개중에 그럼 나는 전력주를 선택한 조금의 나은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탑픽이 왜 HD 현대 일렉트릭인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오른 광명전기나 재룡산업이나 이런 전력설비도 보면 밑에 이제 변압기나 이런 변압기가 가장 큰 거고요. 사실 그 외에 송전탑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재룡산업, 세명전기, 광명전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오늘 이슈로 이제 한 번 올랐다가 실제로 이제 이게 민영화가 될 때 어디가 수주를 받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가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구간구간별로 쪼개서 나눠줄 건지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제 전력설비를 보자면 사실은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가 미국 중동 다 지금 모두 좋고 사우디도 수주를 받고 있고 미국도 수주를 받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재룡전기도 있고 다 있는데 현대 일렉이 이제 1등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수주를 골고루 잘 받고 있다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요. 이제 사우디도 보면 한 번 수주를 주면 계속 주죠. 조금 약간 의리의 나라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재룡전기나 효성중공업이나 재룡전기는 약간 중소형이고 효성중공업은 약간 좀 이제 중대형인데 이제 보면 이게 4분기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게 왜 좋냐면 연간으로 지금 수주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 4분기까지 찍혀야 되는 물량이 남아있는 걸 역으로 이제 에널들이 계산을 해보면 3분기보다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룡전기는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효성중공업은 조정을 좀 덜 받았죠. 그래서 본인들의 선택하셔서 이제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탑핵인 HD 현대 일렉트릭은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2에서 3%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기계주 안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전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혹은 우리가 무언가 트라이블만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입니까? 뭐 조정이 항상 보면 이 전력 설비 관련주도 보면 은봉과 양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죠. 약간 지루하게 가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3% 오른 거는 좀 많이 오른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11선, 21선까지 밀린다. 뭐 이러면 2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매수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의 장점은 다른 애들은 뭐 잡다한 걸 좀 많이 합니다. 사업이 많은데 이게 현대인렉은 전력기기만 합니다. 그냥. 그리고 미국 변압기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중대형 변압기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중대형이 왜 좋냐면 중대형은 사이클이 오면 이거를 한번 주문을 내면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탑픽이 너무 이제 다 올라온 거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까지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 만약에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정 시의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HD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이번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코믄트도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 모두 다 둘 다 좋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 담당하셨으니까 자율주행차 쪽에 조금 더 기대되는 요인을 뽑아보자면 제가 먼저 그냥 자율주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지금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퓨런티어나 물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0% 올랐지만 퓨런티어나 넥스트 측 같은 경우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박스권에서 맨돌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퓨런티어 입장에서는 이미 고객사들이 MC넥스나 삼성전기나 에지이노텍들 대부분의 이런 카메라 센싱 모듈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트럭이 11월 30일 날 출시하게 되게 되면 삼성전기가 사이버트럭에 거의 몇 조간의 수주 계약을 한 번 맺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고 물론 수주장구가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건 전기차 업학 자체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었고 결국에는 사이버트럭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벤츠 그리고 G90이나 E9과 같은 기아 현대차 기아 단계에서 레벨 3단계 자동차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가장 자율 중에서 물론 소프트웨이도 중요하지만 센싱 카메라 쪽에 있는 검사 장비 업체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리포트에도 나왔다시피 레벨 2단계에서는 카메라가 대략 한 5대 정도 나오고 있고 3단계에서 7개, 8개, 4단계 갈수록 12개, 15개 카메라가 늘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P와 Q가 증가하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간신히 흑자 전환이 됐지만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계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런티어, 넥스트 칩, 제가 마지막으로는 모토렉스를 얘기를 했는데 모토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BI 우리가 암레스트나 아니면 RSE와 같은 자석 모니터링이 있지만 사실 이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CES 2022쯤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회사가 자동주행, 자율주행 클래스터를 기술을 말한 게 있는데 앞에 자동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자연스럽게 스프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세 종목 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퓨런티어를 그 안에서 가장 대장으로 해주셨어요. 자율주행이 정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센싱 이런 점검들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개인적으로 투자 기간도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내년 한 1, 2분기 때 벤츠나 G90이나 신차가 나올 때쯤에 그때까지 조금 가장 흐르면 우상현황 갈 거로 보이고 있고 제가 목표가를 4만 5천 원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3만 9천 원이 최고 가격이긴 하지만 충분히 최근에 바스건을 뚫으면 그 가격 때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이내에는 충분히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2.8배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초반까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우상현 패턴 이어갈 수 있다라면서 프런티어 탑픽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71%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11%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창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우리 증시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후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호재거리라든가 주도주가 없는 공백의 시장이 이어졌었죠. 오늘 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 외국인이 현물에서 안 사더라도 선물에서 매주 포지션을 했는데 오늘은 선물에서도 매도하면서 지수를 오히려 더 끌어냈고요. 코스피는 오후장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과 특징 주는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한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강보합건으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전 거래를 대비 2,500선이 깨지며 2,496선으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보합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815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빠져나갔던 외국인의 수급은 과연 어디로 몰렸는지 체크를 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로 15%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네이버를 8거래 연속으로 순매수합니다. 오늘도 네이버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역시도 외국인들 담아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포스코 DX와 LG 이노텍까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오늘 시장 담아낸 종목들도 체크를 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 SDS 기관들이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네이버, 오늘 기관들은 카카오를 또다시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료 AI 기업 빈으로 오늘 담아내면서 오늘 역시나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LG화학과 금융주, 신한지주까지도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 몰렸던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모든 7개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오늘 6%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임플란트 치과 기업이죠. 덴티움이 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알루미늄 기업 사마 알미늄도 6%대, 그리고 철강 기업 세아 베스틸지주와 그리고 전력과 에너지 기업이죠.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로봇주들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대표주인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의료 AI 기업 로봇 테마주로 분류되는 뷰노와 딥노이드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홈서비스 로봇 기업 에브리본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요즘 개인들의 수급은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들에 또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그린 리소스입니다. 반도체에 적용하는 특수 코팅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도 기업들을 미리 선정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공모가는 17,0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207%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5만 2,300원으로 마감합니다. 한편 다른 새내기주 한선 엔지니어링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유체와 기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모듈화 전문 기업입니다. 고객사로는 석유화학과 에너지, 조선과 2차전지 등 이렇게 산업 전반의 기업들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공모가는 7,0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 161% 상승하며 18,33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모 10의 기준은 J&B입니다.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이고요. 스펙 합병으로 공모가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합병가액보다 24% 상승하면서 2만 1,550원으로 종가 형성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 입성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괜찮은 성적표를 또 꺼내들었는데요. 이게 과연 다른 공모주들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클로징베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 장도 마감이 됐네요. 한 주 문 닫았습니다. 코스피는 0.73% 내림세, 코스닥은 0.12%의 약세인데 이와중 과장님, 이번 주 특히 중반 이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게 FMC 회의록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뉴스가 사라지고 나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주도주가 없어진 그런 무언가 공백의 시장 느낌이 강하거든요. 왜 이런 증시가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나 2차전지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머티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이 수급이 지지부진했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덩달아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사실 외국인 현물 쪽의 수급은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랑 기하 쪽은 계속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물론 선물 쪽에서 어제부터 조금씩 매도세를 돌아서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이게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쉬어서 이런 흐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오늘 저녁에도 조기 폐장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다음 주에 오페 회의가 열리게 되면 결국에는 유가에 대한 감산 여부도 시장에서는 조금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유가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나 이런 수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산에 합의한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반등이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도 다시 한 번 더 외도세를 돌아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땅한 주도 섹터가 나올 수 없다는 측면 물론 다음 달에 CPI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올 주초에 흐름이 좋았던 것은 그만큼 내년에 특히 벤커버 아메리카나 골드마사스에서 나왔던 내년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전망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었다가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더 차익스러운 부분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미국 증시에 따라가야 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 FMC 12월 14일쯤 열리는 부분이랑 그리고 다음 주 오펙에 대한 감상 결과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곡점에 놓였다라는 평가도 봤던데 부장님도 동의하세요? 변곡점이라기보다는 11월에 반등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이슈가 있었죠 공매도 폐지 논란부터 시작해서 중지시켰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다 내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2500을 넘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안 사주고 있죠 그거는 이제 숨고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이 쉬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은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대형주들은 주로 지금 빠지고 있죠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엄청난 테마들 그 다음에 작은 섹터들이 로봇이라든지 이 쪽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도 섹터가 되게 작습니다 이런 쪽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들쑥날쑥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초기에 워낙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때 아 안되겠네 하고서는 매도하고 나가셨다가 뒤늦게 후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제대로 상승 탄력을 탔다고 보세요? 아니면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혹은 어느 정도의 회복하는 국면에서 이제는 상승이 멈출 거라고 보세요? 그거를 벌써 판단하시는 건 그런 게 상장한 지 이제 두 달도 안 된 회사인데 제가 원래 좀 극단적이에요 두 달도 안 된 회사인데 이러다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올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매경에 다른 프로가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보면 항상 과학이 올랐다가 또 과학에 빠졌다가를 반복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미 그걸 다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걸 이제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올 때는 또 과감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은 부담스럽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48만 주를 사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는 게 맞고요 다른 로봇주들 보면 뭐 일부 종목들 올라왔지만 두산 로보틱스만의 지금 독주입니다 그럼 거꾸로 두산 로보틱스가 꺾이면 다른 애들이 올라올까? 다른 애들도 같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조금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좋아질 종목 이쪽은 아직 돈을 버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꿈만 가지고도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미리 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로봇주의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로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시청이 또 한 번 점프하는 모습이고요 7만 4천 4백 원의 종가 형성했어요 지금 당장 추세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제인 만큼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뷰노도 보도록 하죠 오늘 11%의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4만 6천 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히려 의료 AI에서 루닉보다 뷰노 기사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뷰노도 제대로 반등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빠른 조정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오른만큼에 대비해서 그만큼 많이 절반 이상 빠졌다가 단계적으로 나왔는데 뷰노도 마찬가지고 룬입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의료기기들 자체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간문들이 비급여 적용이나 아니면 향후에 해외시장 진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환경 적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하나둘씩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것도 무즈베키스탄 병원의 공급 솔루션이 본격화 나오게 되면서 흐름이 있는데 이건 최근에 룬입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 둘씩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하나 둘씩 먹혀가고 있다는 측면이 결국에는 향후에 별 자체를 한 단계에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른데 갔다 왔던 회사들에서는 우리나라 디노이드나 뷰노나 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는 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들도 사실 맞는 얘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인상 환자가 부족해서 생각보다는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서 그래도 하나 둘씩 수출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숫자가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화이자나 이런 빅파마들과 관련된 공급 이슈도 충분히 이슈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 남과는 꾸준하게 2차 상승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뷰노 2차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의료 AI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화신도 주가가 좋네요 전일보다 5.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도 나타나고 있고 화신의 상승 배경에는 테슬라의 인도 신공장 유치가 근접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와 관련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찾으며 화신을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화신과 테슬라 연결 지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연결, 테슬라가 인도 진출하면 테슬라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명신산업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대 위아도 올라가고 SL, 만도 이런 데도 올라가고 있는데 화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공장을 또 짓고 있는 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공장을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와 관련돼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들이 지금 현대 위아 SL, 화신 화신이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현 이하가 그 다음이다 보니까 서현 이하도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때가 됐다 숫자가 좋은데 주가는 빠졌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4분기 숫자가 또 좋게 나오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의 하락 이런 추세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전방 산업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부품주들은 조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신은 이번에 신공장도 지금 다시 가동이 내년부터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배터리 팩 그동안 이제 원래도 좋았는데 배터리 팩도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아질 거다 하고 올랐던 때가 7월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한 16,000원대까지의 복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신의 경우에는 일단은 꼭 테슬라 그 덕에 오른 건 아니지만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걸 봤을 때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률 상위에는 2호 플로우가 눈에 띕니다 하한가까지 내려왔어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까지 밀린 건지 사실 하한가로 직행했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하기 어려웠을 텐데 부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2호 플로우를 가지고 계신 부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그래요? 이게 원래 첫 번째 거래 전지가 됐던 이슈들이 경쟁사인 인슐렛이 가지고 있는 2호 패치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 거랑 똑같다 이게 원래 작년인가 올해 초에 나왔던 게 유럽을 딴지를 걸었었는데 이번에 이어플로우가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미국의 가장 큰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이 인수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공개 매수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메드트로닉도 일단 당분간 보류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재개가 실질 검사는 안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빠지게 되면서 대표 김재진 대표에 대한 지분이 반대매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투자증권 오늘 거래 매도 상위에 한국투자증권이 나오는데 결국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김재진 대표의 반대매매가 나왔었고 전날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장래 매도까지 아마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200억 원에 대한 담보대출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최대지주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한국투자증권이 찍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차익 물량들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일단 상장 실질 검사는 통과는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인슐렛이 계속 딴지를 걷는 입장에서 과연 이걸 다시 인슐를 하려고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게 100% 배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판매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차후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메드트로닉이 다시 한 번 더 이어플로우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발을 뻗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만약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을 하기도 조신스러운 상황이고 당분간은 김재진 대표의 물량들이 계속 나아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의 반대맨비 여파 속에서 주가가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손쓰기가 참 힘든 구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잡게 된다면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어플로우 안타깝게 하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장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일 다음 주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건희 부장님의 이야기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뭐 다음 주, 이번 주 되게 좀 어중간했죠 산만한 장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왜냐하면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산만하게 움직였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꿈이 있는 종목들만 올라옵니다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이 올라오죠 작은 섹터 중에서 아직은 숫자를 따지지 않는 쪽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이 이제 아마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500 근처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조정을 주고 있죠 급하게 다시 안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잔파도가 굉장히 많이 칠 텐데 잔파도에 너무 예민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반도체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 보시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잡음이 많았던 혹은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또 수상한 종목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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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